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성격 또는 시각화 목적에 따른 적합한 차트 유형과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막대차트, 라인그래프, 파이차트, 버블차트 등 다양한 차트가 존재합니다. 차트마다 적합한 데이터, 전달하는 메시지가 각기 다른데요. 차트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차트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차트의 유형은 크게 데이터의 형태와 시각화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시각화를 할 땐 이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각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 유형에 따라 차트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일정한 시간적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변화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은 데이터 값인 막대그래프 또는 선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범주형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는 막대차트나 전체에서 각 범주가 차지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파이차트 등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데이터입니다. 지역 데이터는 주로 지도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도 위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각 지역의 데이터 값에 따라 지도에 색을 칠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각화 목적에 따라 차트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각 목적마다 대표적인 차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은 막대차트와 버블차트가 있습니다. 막대차트는 막대의 길이로 값을 표현합니다. 막대차트는 항상 0부터 값이 시작해야 하고요. 또한 막대 그래프의 두께는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아야 읽기 편합니다. 막대의 간격은 막대 두께의 50% 정도로 일정한 배치가 적당합니다. 만약 막대의 값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고 싶다면 눈금선을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막대의 배치 순서가 크게 상관이 없다면 막대를 값에 따라 배열해 데이터의 크고 작은 순서에 따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버블차트도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블차트는 막대차트보다 눈길을 끌지만 값을 비교하기에는 막대차트보다 비교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높낮이로 값을 비교하는 막대차트와 달리 버블차트는 면적의 크고 작음으로 값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블차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정확한 값을 옆에 표기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값의 차이가 꽤 큰 경우에는 버블차트로 시각화하는 것이 막대차트보다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는 비율입니다. 비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차트는 바로 파이차트입니다. 파이차트는 원 전체를 백분율 또는 분수로 나눠 비율을 표현합니다. 파이차트도 반드시 수치가 표시되어 있어야 정확한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차트를 그릴 때에는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가장 큰 파이조각을 배치하고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 크기 순서대로 배치해야 읽기 편합니다. 파이차트와 비슷한 유형으로 도넛차트도 있습니다. 도넛차트는 파이차트와 거의 똑같지만 중간이 도넛처럼 비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이렇게 뚫린 구멍에는 차트와 관련된 정보를 표기합니다. 주로 차트의 총계를 가운데에 적는데요. 도넛차트는 파이차트보다 눈에 띄지만 중간에 구멍이 있어 파이차트보다 각 요소의 크기를 비교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율을 표현할 때 원형이 아닌 막대차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분할 막대차트인데요. 분할 막대차트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눈 막대차트입니다. 높이는 언제나 100%를 의미합니다. 막대를 나눠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례가 필요하고 법례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그래프는 요소들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각 점과 점 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요소가 서로 연결된 모양을 보고 관계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소들의 상호관계, 즉 계층을 표현하는 유형으로는 트리맵이 있습니다. 트리맵은 값에 따라 면적이 다른 직사각형들이 모여 하나의 사각형을 이루는 차트입니다. 각 부분이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소들의 상호관계, 계층을 표현하는 기본 유형은 바로 트리 구조입니다. 트리 구조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는 차트입니다. 주로 분류 체계, 목차, 조직 구조 등을 시각화할 때 사용합니다. 요소가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하고 멀수록 다른 요소들입니다. 요소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여주는 유형은 바로 산점도, 스케터 차트입니다. 산점도는 X축과 Y축이 각각 다른 변수이고 XY값에 맞는 좌표의 점을 찍습니다. 점의 분포 패턴을 보면 데이터가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패턴이 없다면 데이터끼리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데이터와 결합하면 주로 지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여주려면 등치 지역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통계 변수에 따라 색을 정의하고 각 지역 값에 따라 지역의 색을 칠합니다. 이때 이 데이터들은 기준을 가지고 단계를 나눈 뒤 색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색상은 색이 순서대로 변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법례를 보지 않고도 색만 보고서 직관적으로 데이터의 높고 낮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 위에 도형을 그려 지역 데이터 분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도 위에 일정 비율로 크기가 달라지는 도형으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이 유형의 차트를 사용하면 지역에 따라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이나 원의 크기 등으로는 데이터를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한 수치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많이 알려진 차트 위주로 소개했습니다. 강의를 끝내기 전에 더 많은 차트 유형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카탈로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차트를 유형별, 기능별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세한 설명과 기능, 비슷한 차트 유형 등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비즈 프로젝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 차트 유형에 맞는 데이터 형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또한 차트 유형을 실제로 활용한 예제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From Data to Viz라는 사이트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 적합한 차트를 추천하는데요. 세부 유형에 따라 추천하는 차트를 트리 형태로 시각화했습니다. 사다리를 타듯 해당 단계의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적합한 차트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래프에 대한 설명과 예제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코딩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주로 사용되는 R, Python, D3JS의 코드를 공개해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적합한 차트 유형을 잘 모르겠을 때, 차트의 특징을 알고 싶을 때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차트 유형을 살펴보고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또는 시각화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각화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